그래도 마더 데레사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입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드리십시오